자 반갑습니다. 종교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. 수풀림 수학 예원선생입니다. 여러분 선생님 지난번에 예비고일 이거 알지 알지 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약간 그 좀 이렇게 영한 단어잖아. 그래서 이제 예비고일한테는 잘 어울렸는데 예비고일은 일단 좀 고인물이라서 안 어울리지만 같은 제목으로 할게요. 일단은 예비고일 관련 영상에서 고위 친구들이 자기네 본인들 것도 좀 내용을 다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화면에 선생님이 모니터를 해보니까 너무 내가 좀 크게 나오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그 화면 사이즈인 거 먼저 감안해. 선생님이 진짜 큰 게 아니고 화면이 그거야 알겠지. 보니까 반이 나더라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. 지금 선생님 약간 크게 나와도 착시예요. 이제 기술 좀 발달되고 이제 아이폰도 새로 나왔고 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 한 5년쯤 지나면 좀 이렇게 실물처럼 나올 텐데 지금 약간 놀라지 말고 내용에 좀 집중을 좀 해주세요. 어쨌든 이건 예비고일 단어지만 고위 친구들이 일단 보겠습니다. 첫 번째가 2022학년도 수능인데 학년도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고위 됐으니까 학년도라는 말 다시 싶어 좀 보자. 여러분이 2020년에 고2가 되는 것이고 2021년에 고3이 되는 거지. 그리고 2022년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학교 1학년이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수능 시험은 2022학년도가 맞아요. 알겠지.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보는 거는 2020년 3월에 보는 거지만 2020학년도 3월 학년평가고 2021년 고3 때 치러지는 시험들 중에서 6월, 9월, 11월 수능만 2022학년도라는 말을 쓰고 나머지 학년평가는 2021학년도라는 말을 쓸 거야. 그러니까 학년도라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 모의평가라는 말은 평가원에서 치러지는 시험들만 이야기해요. 6월, 9월, 11월. 11월은 수능이니까 6월, 9월이겠지. 나머지 뭐 3월에 보는 거나 아니면 6월에 보는 아니 4월에 보는 교육청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력평가라는 말을 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2학년도 수능이란 말이 맞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요즘 뉴스에서 한참 시끄러운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라는 말이 나왔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정교육과정 첫 해도 아니면 상상 직격탈을 맞고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선배 있잖아. 지금 고1 친구들, 1년 선배가 아니지? 너네 맞다, 그치? 지금 고3이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 직격탈을 맞아야 되는 건데 그 친구들은 그 약간 직격탈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능도 기존 취재로 좀 보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또 들어 맞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피해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고3이 되는 예비 고3 친구들은 약간 더 심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좀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집도 좀 제한적일 수 있어. 첫 해이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나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고2가 되는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. 여러분 내년에 보는 3월달 학년평가도 어쨌든 시험 범위가 고1 범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. 어쨌든 학년도라는 용어를 좀 정리해자면 2022 학년도는 2022년에 고3이 되는 아이들이 아니고 2021년에 고3이 되어서 2022 학년에 대학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지. 알겠죠? 이걸 일단 용어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3월 학력평가는 여러분이 한 번 시험 봤기 때문에 낯선 단어는 아닌데요. 3월 학력평가라고 하고 모의평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아직은 이게 일정이 안 나왔더라고요. 선생님 검색하니까 보통 1월달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아직 좀 있어야 되죠. 3월달 보통 시험이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로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확실한 거 아니기 때문에 범위도 안 나왔어요. 범위도 안 나왔는데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고2의 3월 학력평가는 고1 전범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학 전범위가 될 거야. 수학 전범위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집합이나 하쪽이죠. 다항식, 부등식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. 복잡했던 거 지금 아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내년도 3월 학력평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.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기말고사 준비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 상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. 수학 하쪽이 좀 집중을 하고 있겠지. 근데 분명히 겨울방학 때 뭘 준비하냐면은 수학1하고 수학2를 공부하게 될 거야.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해진 게 여러분이 개정교육과정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첫 세대잖아. 이 저는 이미 좀 지났고 그래서 그 이제 선택과목들 중에서 미적이랑 기하이긴 있잖아. 그치? 확통도 있고 보통 그런 과목들을 고2, 2학기 때 하거나 고3, 1학기 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좀 바뀌더라고 그래. 그래서 이제 기하라는 과목을 고2, 1학기 때 치르는 학교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당장 올해에는 없었던 경우인데 여러분이 그 선배들 있지. 1년 선배들이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그런 정보를 좀 얻는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좀 기억하세요. 일단은 학교에 물어봤을 때에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고2 때 공부하게 될지는 좀 불확실해요. 근데 애초에 개정교육 과정에서 수학 1, 수학 2가 있고 기하가 있고 미적분이 있고 확통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고2, 3 교육 과정이에요. 고2에 어떤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없었고 일단 대부분의 고2, 1학기 때, 2학기 때 수학 1, 수학 2를 나눠서 공부하기도 하고 기하랑 미적분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1학기 때 바로 기하를 나간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다. 이건 선생님 이제 뇌피셜이고 뇌피셜이기보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피셜은 아니라는 거지. 오피셜은 아니고 뇌피셜 플러스 뭐가 이제 정보에 의하면 뭐 그렇다라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여러분들이 고2, 1학기 때 기하를 공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미적교에 관련된 거 수학 2까지는 빨리 빼놓으셔라 라는 거지.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1학기 때 그걸 나가기 좀 무리가 좀 있고 아마 1학기 때는 수학 1, 수학 2를 동시에 끝내버린 학교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머리가 이제 터질 거예요. 그래서 수학 1도 내용이 많고 수학 2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불타 올라야 되거든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놀면 안 되겠죠. 여러분 지금 엄청 놀아. 고1 애들 지금 고1 애들 엄청 놀아. 지금 무시무시하게 놉니다. 지금 이제 기험 대비도 아직 안 들어갔고 이제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막 이렇게 지금 수학여행 가거나 체험학습 가거나 소풍 가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 막 소름돋게 놉니다. 지금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이제 기말고사 준비 이제 빨리빨리 좀 하시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 터미에서 바로 수학 1, 수학도 쳐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놀란 시기가 아니란 말이야. 알겠지? 어쨌든 3월 학기 평가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보통 정해진 그동안의 범위를 의아하면 고1 범위를 시험 보게 될 것이다. 라는 것이죠. 알겠죠?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요즘 육수에서 항상 시끌벅적한데 정시 확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. 지금 선생님 때는 2000년대 초반 그때는 정시가 70%였어요. 수식이 30%였고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수시를 이제 좀 쓰려고 보면은 뭐 내가 별로 해당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정시를 많이 준비했거든. 그때는 정시파에 또 수시파에 드는 용어도 별로 없었고요. 정시를 준비하면서 수시는 약간 첨가제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야. 수시도 지금처럼 6개까지 다 못 썼어. 그냥 3개 쓰고 광탈하고 막 이랬었거든. 지금 여러분들은 수시도 많이 쓸 수 있고 수시로 갈 수 있는 전형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아마 입학 전형 쳐다보면은 수시 정말 라인들 많거든.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요. 정말로 이제 뭐 어떤 특수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시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거를 지금 확대된다고 많이 나오잖아.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30%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다가 50%까지 나왔다. 지금 방금 뉴스 보니까 40%까지는 확대될 것이다. 라고 나왔거든. 이제 이거를 뭔가 이제 그 겨우 10% 이러면 안 되고요. 수험생들이 지금 뭐 40만 명? 50만 명만 잡아도 10%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자거든. 여러분한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야. 수시만 준비하겠다. 정시만 준비하겠다. 지금 결정한 거 정말 옳지 않고 물론 1학년 때 지금 3번의 시험을 봤지만 지금 바로 아 나 정시할 거야. 수시할 거야. 결정 짓지 마세요. 알겠지? 정시 파이터, 수시 파이터 나누는 것도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정시든 수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특목고 다니지 않는 이상 정시나 수시나 한 방향으로 바로 결정 지어버려가지고 쭉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좋겠거든. 지금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면은 여러분이 수시라는 것도 그렇고 정시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. 어쨌든 확대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? 여러분들이 학력 평가나 아니면 그동안에 지났던 과목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복습을 진행하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좀 생소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도 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좀 RGR 이렇게 예쁘게 포장했었는데 여러분 이미 이제 고여 있고 썩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. 그치? 고인 학생들한테서 RGR 쓴 표현이 좀 약간 신조어이기 때문에 좀 모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정시 확대라는 용어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 별개로 지금 너무 많이 좀 해이해져 있단 말이야. 고1 친구들이 선생님이 지금 현장 강의도 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도 대화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도 좀 더 안 하는 것 같아.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여러분 공부를 있잖아. 시험 몇 주 전에 하면은 당연히 성적이 안 오르지.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. 항상 누구나 다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든지 더 먼저 하든지 더 열심히 성적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순간도 좀 이렇게 좀 나태해지지 마시고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. 알겠지? 자기가 점수가 잘 안 나왔거나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자신을 잘 아는 친구들만이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오게 돼 있거든. 그런 거 여러분 차근차근 좀 잘 준비하셔야 내년도 고2 가면은 또 고2 때 많이 놀아봤자 고3 때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? 그건 안 되니까 고2 때부터 좀 우리가 파이팅할 수 있게 지금 잘 준비해 놓자는 거지. 알겠습니까? 여러분 공부하면서 공부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두시고 저번 캐스트에서 선생님 무슨 옷 입었냐고 글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좋으니까 뭐라도 좀 남겨줘봐. 알겠지? 영상 잘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1단계 1단계 수고하실 때